에? 뭘 봐봐 이거 불러봐 오늘은 촬영장까지 나이클로 출근을 하실 겁니다 촬영장까지? 촬영장 어딨어? 지금 아니잖아요 주사하고 얘기하려고 항상 가리꾸라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해 출생해보라고 이게 얼마나 이 기지반이 너무 리얼이야? 너무 리얼 너무 쓸데없이 리얼이야 응? 근데 수영복도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 굳이 그걸 사러 가고 응? 머리 나 머리가 한 20분 만이었는데 집에서 왜 안 차면 안 돼? 아 주사국도 하죠 주사국도 주사국도 이렇게 하죠 주사국 안 하기만 해봐 주사국 어디로 와요? 어? 여기 또 배워가 있어요? 이런 게 있어야지 헐리우드 배우들은 운동할 때는 꼭 쓰니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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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리우드 배우? 헐리우드 배우? 레츠고! 고고! 어? 뭔가 좀 뉴욕보 같지 않아요? 이렇게 아침에 뭔가 배우들이 항상 이러잖아요 뉴욕! 뉴욕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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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장까지 사이클로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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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그게 아니라 그럼 좀 미리 좀 이게 이거 어떻게 한.. 이거 입고 아 저 지금 머리에 이거 들고 타면 안 돼요? 쓰셔야 돼요 어? 오! 뉴욕에서도 이렇게 기장차 타는 데에서 뉴욕 보드 그거 다 해치잖아요 거긴 뉴욕이잖아요 아! 여기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왜 뉴욕에선 이렇게 다니는다 이거잖아 아! 아! 너무 뜨거워 버리세요 아우! 나 벌써 땀말 갔다가 올게 오! 오! 아! 아... 힘들어 즐거워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판 강남스타 오판 강남스타 오판 강남스타 오판 강남스타 아이고 우한이 오우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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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판 강남스타 오판 강남스타 중국상 unid 오우한이 아니 이게 아까 바람이 잠깐 불었 Energ Tennessee 아니 요즘 얼굴이 너무 타 가지고 다들 간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우 더워 저희가 제일 먼저 온 것 같은데요 선배가 말이야 먼저 와가지고 따뜻하고 있으면 전날 새벽부터 여기 와 있어야지 우리 때랑 그랬어 우리 때랑 쓴 날이 맛있어 쩐 날이 쩐다 따고 이거 야 어디 오는 거야 야 아프지 뭐라고? 아프지 아프지 오늘 나 오는 데 여기까지 왔는데 가방에 무공을 떼고 다니는 거야 폼 잡으려고 그나저나 우리도 한 명 또 세원이가 와 있나면서 얘 정말 짐이야 짐 살아있는 짐이야 어이 아ел pró должны 와ных ca Bonnie 살아있너 살아있었? 엉 얘보다 멋있어? 진짜 많아 뭐지 이거 메이트 아니에요? 감사합니다.